오늘의 약국TV 백세건강연구소 김현욱입니다. 타액측 침은 구강의 기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침은 입안에 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음식물이 잘 섞여 삼킬 수 있게 덩어리를 형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구강 점막과 치아를 보호하고 미생물을 조절해 지속적으로 구강을 깨끗하게 하는 자정작용을 수행합니다. 입안에 침이 하나도 없는 상황을 상상해봅시다. 말을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미각 이상, 통증, 구치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만큼 타액은 입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강건조증의 주된 원인은 약물 복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400여종 이상의 약물이 구강건조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알러지를 치료하는 데에 주로 쓰이는 항이스타민제와 우울증, 불면증 치료제 등은 뚜렷하게 구강건조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치료제도 약한 정도의 구강건조감을 유발시킵니다. 구강건조증은 노년층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이는 노화현상이라기보다는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나 질환의 영향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을 경험하면 구강건조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음식물을 삼키기 힘들다. 둘째, 말을 하기가 힘들다. 셋째, 음식 중 특히 맵고 짠 음식을 먹기가 힘들다. 넷째, 입안과 목이 말라 자다가 깨는 경우가 많다. 다섯번째, 혀 등 입안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 여섯번째, 음식 맛을 잘 느낄 수가 없다. 일곱번째, 입냄새가 난다. 여덟번째, 틀리가 잘 맞지 않고 틀리 아래쪽 잇몸이 아프다. 구강건조증 치료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침선 분비기능이 남아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침선 분비기능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시솔질을 자주 하고 방부제가 섞인 구강세척제로 자주 헹구어줘야 합니다. 또한 약물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관해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설탕, 사탕이나 껌 등을 이용해 구강건조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만일 침선 분비기능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고 진단받은 경우에는 침선을 자극하여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타액을 대체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타액은 조성이 매우 복잡하고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인공물질로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공적으로라도 구강점막의 습기를 유지하는 것은 구강건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사용하는 것은 물이며 다량의 물을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입을 적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는 타액 대체물로 적합한 물질과 정도를 가지고 있어 건조한 조직의 보습과 윤활작용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인공타액은 물에 비해 점성을 증가시켜 효과가 연장되긴 하지만 한두 시간 이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취침시 가습기를 사용하면 입이나 코, 목 등의 불편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온누리약국TV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건강 정보가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김현욱이었습니다.